네 이제 40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서 보시죠. 2011년에 요 사람과 요 사람의 동료들은 시행했습니다. 주어 1, 주어 2죠. 요 사람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interesting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외부적인 요인 무엇의 기억 조작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요 사람들의 실험에서 참가자들 세모를 치죠. 참가자들은 보여줬어요. 무엇을 봤냐면 두 가지 2분짜리 하나의 다큐멘털리 영화를 봤죠. 그리고는 얘네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비동사에 걸려서 shown 보여줬고요. 얘네는 질문을 받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동사에 같이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 비디오에 대해서. 요 2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그 비디오가 같은 거죠. 그래서 즉시 뭐하고 나서요? after가 전치선이니까 ing죠.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요. 그 참가자들은 여기까지 밑줄을 치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쪽으로 뺏어 볼게요. few 하고요. a few가 있어요. little이 있고요. a little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가 어가 없죠. 어가 없으면 얘네들은 부정적이죠. 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목적어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하죠.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즉 주어나 목적어에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하고요. 어떤, 어느, 뭐, 도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반응에서요. 됐죠? 동사 1 그리고 were able to 할 수 있었습니다. correctly, 올바르게 할 수 있었어요. 얘는 여기는 able을 꾸며준다고 보셔도 되고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보셔도 되죠. record이라는 것은 기억하다, 회상, 회수하다, 기억하다, 회수하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4 days later, 4가 있으니까 days, 4일이 지나서 그들은 여전히 기억할 수 있었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그런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봐주셔야 될 것은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동사원형하는 걸 허용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억이, 즉, 그들의 기억이 be swayed. 여기다가 sway를 적어드리면 sway는 무슨 말이냐면 흔들림, 동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쓰면 무슨 말이냐면 흔들다, 또 한 가지가 동요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요되지 않았어요. 동요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 때요?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수동태죠? 프레젠트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죠? 제시하다, 주다. 제시를 받았을 때요. 어떤 어떠한 거짓된 정보를 받았을 때요. 무엇에 대해서? 그 영어에 대해서요. 여기를 네모칸으로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바뀌었어요. 즉, 앞에서 뭐라고 해도요. 자, 앞에서 거짓 진술을 해도요. 해도 자신의 기억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however.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되겠죠? 언제요? 그 참가자들이 또 보여지게 되었어요. 잘못된 반응을 보게 되었죠. 무엇에 대한? 영화에 대한. 영화에 대한 거짓된 진술인데 여기에서 메이드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메이드가 누구를 꾸며주냐면 얘네를 꾸며주는 것이죠. 누가 한 거냐면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를 넣는다면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which are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which are 들어가면 얘를 꾸며주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참가자들이 한 것을 여기 있는 레스판스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upon ing가 있어요. 이쪽으로 빼면 on ing, upon ing, on이나 upon은 같은 말이고요. 뭐 하자마자라는 거죠. 얘네는 지금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문장으로 쓰려면 the, moment, 아니면 as, soon, as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뭐 하자마자? 올바르지 않은 대답, 다른 사람들의 올바르지 않은 대답을 듣자마자 그 참가자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as, soon, as, the, moment 다음에 day 보다 과거 시제로 들어가면 되겠죠. day, so 이렇게 넣고 나머지 어디부터요? 여기서부터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incorrect니까 올바르지 않은 대답을 보자마자 그들은 이끌렸어요. 자, 여기 draw라는 것도 그림을 그리다 그리다, 빅이다, 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졌어요. 잘못된 대답으로요. 그들이 정말로요. 그 자체로 잘못된 정답에 끌려지게 되었어요. themselves은 여기서 강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지어 모호하고 나서요. 그들이 find out, 알게 되었어요. 접속사 that 그 나머지 대답들이 여기서 밑줄 치고요. 여기서 봐주셔야 되죠. have, pp는 주어가 하는 거라고 have, been, pp는 주어가 당하는 거죠. 그러면 be, pp 수동태니까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패보리 케이스는 무슨 말이냐면 날조하다, 조작하다 라고 되죠. 메이크업 해도요. 사기치다, 구성하다, 화장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요. 그 대답이 날조가 되었다. 그리고 didn't 이쪽으로 뺄게요. have, to, do, with 관련이 있다죠.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have, nothing, to do, with 라고 하면 관련이 없다고요. 이때는 littl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have, something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have, everything 아주 많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지금 부정어니까 any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하고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하고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알 때 알기까지는 너무나도 느려 시간상 너무나도 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참가자들은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be able to고요. no longer는 부정어죠. 거의 모모한타. 거의 구별할 수 없었어요. 진실과 fiction, 허구 사이를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요. head modified죠. 여기 있는 참가자들은 head modified, modified 주어가 하는 거죠. 얘네는 이미 수정했어요. 그들의 기억을. 뭐하기 위해서? 맞추다. 그룹과 하나로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을 수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it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 쓰여서 바꾼다면 confirm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2011년에 E, M, E하고 그의 동료들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즉, 기억 조작에 대한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재미난 실험을 했죠. 그들의 실험에서 참가자들 여기서 참가자들은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바꿔도 되죠. subject, P 실험자죠. 그래서 그 실험자들은 2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리고 얘네는 질문을 받았죠. 그 비디오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비디오를 보고 나서 곧바로 참가자들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에서요. 그리고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죠. 4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여전히 기억할 수 있었어요. 세부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그들에게 제시되어진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동요되도록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은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여기부터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냐면 그 참가자들에게 거짓된 반응 즉 영화에 대한 다른 참가자들이 하는 참가자들이 한 거짓된 반응을 보여지게 되었을 때요. 그럼 올바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올바르지 않은 반응을 보자마자 참가자들은 또한 그 잘못된 반응 그 자체에 끌리게 되었죠. 그들이 정말로요. 그리고요.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다른 다른 대답들이 조작되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도요. 그것은 너무나도 늦어버려게 된 것이죠. 시간상이요. 그래서 그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어요. 진실된 것과 허구인 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그룹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을 수정해 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이거 보셔야 될 거는 거짓 진술이 있을 때는 기억을 유지해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타인 즉 실험 피실험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거짓 진술을 하면 스웨이가 됐다는 거죠. 동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서 결과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게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짓된 것 허구 조작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뭐가 이미 늦어버렸냐면 허구인지 그리고 사실인 것을 구별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룹이 말한 것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을 modify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피실험자들이 말한 것으로써 말한 것으로 거짓된 것 허구 조작되어 하는 것을 알아도 이미 이 사람들의 의견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와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게 이미 수정이 되어서 자신의 기억이 이미 왜곡되었다는 거죠. 되시겠나요? 네. 그러면 여기 가서 다시 보시면 누구에 따르면 그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받아요. 받았어요. 수동태니까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죠. 얘네가 받았어요. 거짓된 정보 그 자체를 받게 되면 그들의 기억은 remain 모인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냐면 1번이 정답이죠. 안정적인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기억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적을게요. falsify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속이다 그릇대기하다 위조하다 잘못됨을 인정하다 맞아요. 여기에는 이 falsify 하고요. fabricate, make up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억이 조작되어져요. 언제요? 그들이 노출되어지면 어디에 다른 참가자들의 거짓된 반응에 노출이 되어지면 이들의 기억들도 다 조작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잔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말이 있으면 그냥 말은 기억 조작을 못하죠. 그런데 참가한 타인의 반응이 있으면 같이 참가한 타인의 반응이 있으면 이때는 기억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구별이 안 되죠. 허구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잘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문장을 가져 보시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진짜 내용이라고 하니까 우선은 여기 가서 보실게요. 그 질문에 이끌려지게 되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툴 레이트라고 들어간 거 보시면 돼요. 너무나도 짖어서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참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왜냐면 그들은 이미 수정해버렸기 때문이죠. 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를 가서 보실 텐데 우선 처음부터 오시면 인테레스팅 형용사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요거죠? 아 여기서 요거를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지문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PP형 들어간 걸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문법으로 가장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war에 걸려서 shown 그 다음에 ask it 이렇게 되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few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는데 아까 이거를 맞죠? 얘는 셀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오고요. 얘네는 셀 수 없죠? 단수 동사 단수 명사가 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few가 있으니까 errors 이렇게 쓰인 것이죠. 그 다음에 be able to 이것을 꾸며주기 위해서 correctly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allow to 들어간 거 봐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다시 한 번 적어주면 to 부정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가 하는 것이고요. to be pp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가 당하는 것이고 얘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 얘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수동태니까 제시를 받은 것이고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메이드가 꾸며지는 건 앞에 있는 이거죠. fake response 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on upon i인지 upon i인지는 절로 바꾸면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수동태로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have to do with 관련이 있다. have nothing have anything 여기 있었기 때문에 nothing인데 not이 앞으로 가서 anything으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late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문맥상 어휘로요. 그리고 were able to 이렇게 들어간 거 봐주시고 head modified 대가 것이죠. 이미 바뀐 것이에요. 과거 완료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대가 과거 완료로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 수동태로 들어간 거 표현을 봐주시고 remain keep stay 다음에 형용사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태 표현으로 들어간 걸 잘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얘네는 요거죠. 말은 기억을 조작할 수 없지만 같이 참가한 사람 같이 참가한 타인의 반응은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거를 좀 지워볼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될 거는 문법적인 거랑 어휘적인 거를 다시 한 번 좀 볼게요. 문법적인 것이랑 어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볼게요. 우선은 한 가지 우선은 한 가지 여기 있는 요 부분 문장의 위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테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한 가지는 다시 한 번 여기 체크하니까 여기 왜 이렇게 쓰였는지 해석일을 어떻게 해주셔야 될지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feel 들어간 거 그 다음에 allow to be sweet 여기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made가 앞에 있는 fake response를 꾸며준다 라고 봐주시고요. upon i인지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어디로 이끌려준다 여기서 앞에 있는 wrong answers 저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themselves 가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접속사 that 들어간 거 stong tear 얘도 그리고 관련이 없다 되겠죠? were able to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앞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distinguish 라고 들어가져 있어요. 어휘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head modified 주어가 하는 거죠. 음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얘는 confirm 이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지금 보기에 award given 강조 앞에 있는 fake information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remain 다음에 효용사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여기 이거 수동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얘 지금 수동태로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표시해드린 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요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문법적으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휘적인 거 잘 봐주시면 되고 특히 여기 made는 요거를 꾸며주는 거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head modified fit 요거 두 개 어휘 그리고 distinguish 어휘까지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41, 42번이고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진화 생물학자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접속사 대시 빠져 있죠. 여기에서 사회성 이라는 것이 자극하다 일으키다 몰아가다 뭐냐면 진화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의 복잡한 뇌의 진화를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가지 화석 연료 화석 자료들은 단순히 shows 보여주게 돼요. 이것도 술치랑 형태 잘 봐주셔야 되겠죠. 접속사 되시고요. 13만 년 전에 이르기까지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죠. 그래서 unusual이에요. 일반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뭐가요?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 호모사피엔스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상 만 150마일 이죠. 150마일 이상을 이동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요. 음식을 나누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목적어 1 쉐어의 목적어 1이죠. 그래서 1이라고 하고요. 쉐어의 목적어 2죠. 그래서 가십이죠. 음식과 가십 여러가지 소문을 나누기 위해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여기는 거래하고요. 음식을 나누고 가십 을 한다는 것은 다 사회성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 때문에 인간의 내가 발달 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언델탈 사람들하고 네언델탈 사람들하고 달리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사피엔스 하고요. 네언델탈 사람들을 구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달리 그들의 사회적인 그룹 이라는 것은 확장 됩니다. beyond 더 많이 그들 자신의 가족 그를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이 팽창 되어져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remembering 은 동명사 주어가 되고요. 자 모든 이러한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가 목적어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ho was relate to whom 이죠. 여기서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전치사 이요. 우선 여기를 적어 드리면 되겠네요.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오면 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니까 뒤에 명사나 ing 사람이 들어가면 목적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whom 이라고 들어가요. 목적격 관계리명사 즉 누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이죠. 되겠죠? 목적어 이 또 어디서 그들이 살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는 지금 간접위문문 얘도 지금 간접위문문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간접위문문 은 의문사 주어 동사 마침표고 얘는 명사절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동사가 required 필요하죠. 상당한 처리력을 필요하게 돼요. constable 은 significant 로 바꿨으면 되죠.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즉 기억을 하는 것은 또한 필요로 하게 되죠. 뭐냐면 길을 찾는 능력 save 되어져 있어요. 길을 찾는 능력까지 요구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trying to 노력을 해요. maintain 유지하다 주장하다 여기서는 유지하다죠. 인맥을 유지하려고 해요. across 무엇에 걸쳐서 tens hundreds of square miles 되어져 있어요. 수십 제곱 마일 수백 제곱 마일에 걸쳐서요. 어디에서? 초기 구석기 시대의 야생 지역에 수십 편방 마일 또는 수백 편방 마일을 거쳐서 사회 인맥을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너는 보낼 수가 없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죠. 너의 친구한테요.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간접 의문문이죠. 그들이 어디 있는지 친구들이 데이자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없죠. 구석기 시대도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너는 가야만 하죠. 나가서 여기 너는 나가야만 하구요. head to 그리고는 그 친구들을 방문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기억해야 되죠. 너가 너가 마지막에 친구들을 봤던 장소를 기억해야 되죠. 얘는 지금 관계부사죠. 관계부사로 봐도 되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고래도 되죠. 마지막에 네가 그들을 본 장소를 기억해야 되구요. 어디서 마지막에 네가 그들을 봤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돼요. 관계부사에서 선행사가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되구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봤자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어잇 이 자식 봐라 됐죠. 또는 상상해야만 해요. 여기서 얘는 guess 라고 보시면 되겠죠. where 어디서 그들로 그들이 어디로 갔을지 그들이 가버린 장소를 상상해야 돼요. 어디로 그들이 갔는지 두 개 다 된다는 거예요. 선행사가 없어진 거로 보셔도 되구요. 간접 의문문으로 보셔도 되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너는 필요하죠. 여기서 navigation skills 되어져 있는데요. 길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 되구요. 공간 인식이 있어야 되구요. 방향 감이 있어야 되구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지도를 store 동사로 저장하라죠. 너의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또 한가지 동기가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죠. 캐나다 사람 캐나다 인 인 이 인류학자는 인류학자인 AB라는 사람은 믿고 있어요. 데디아라고 믿고 있죠. 우리의 조상들이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이러한 애티리뷰트 라고 하면은 명사로 쓰면 특성이죠. 이런 모든 특정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빼서요. while 이라는 것이 있는데 while 이라는 것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인데요. 얘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ing나 pp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분사 고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ing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 있고요. pp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분사 고문으로 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 while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적으면 while day tried to 그들이 노력을 할 때 말이죠. keep in touch with 관계를 유지하다. 서로서로 연락을 계속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들의 주변 사람들 그들의 이웃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이러한 특징들을 발달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내가 어떻게 됐냐면 이쪽으로 뺄게요. prime for는 준비하다 라고 쓰여요. 준비하다 준비하다 왜냐하면 prime이라는 것이 효용사로 쓰면 주요한 이라고 쓰이는데요. 동사로 쓰면 준비시키다 라고 쓰이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be primed for 라고 되어져 있으면 무엇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지다 비동사 대신에 get이 들어가도 되고요. become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준비가 되다 마찬가지로 primed 대신에 prepared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고요. 독특하게 쓰였으니까 그럼 우리의 내는 준비가 되는 거죠. 길을 찾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meanwhile 한편 they undertale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을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자 여기서요. as far as far as 다음에 our ancestors 넣어주면 되겠죠. homo sapiens 걔네와 만큼 멀리 이동하지를 않았습니다. more만큼 more한 얘네랑 얘네는 없어져도 상관없죠. 그리고요. never foster 증진시키지 못했어요. 촉진하지 못했어요. develop 발달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심표 심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괄호치고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공간능력 공간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foster 촉진하다 라는 건데요. 원래 말은 뭐 promote 향상시키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말로 해서 develop 이라는 구 바꿔 쓰시면 되겠죠. despite 모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보시면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비록 모이지만 이라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요. despite despite는 전치사예요. in spite of도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이 있고요. 동사는 못 나옵니다. 하면 ing 고요. 당하면 BP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가서 보시면 디스파이트가 지금 전치사니까 being sophisticated hunters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건 sophisticated hunters 를 꾸며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다시 비동사는 있다 있다 되다 그래서 sophisticated 정교한 사냥꾼이 되지만 됐어요? 또 한가지 여기 being에 걸려서 sophisticated hunters 또 한가지가 be adapt to 이렇게 되는 거죠. being well adapt to 무엇에 적응을 잘했지만 무엇에 추위에 적응을 잘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being에 걸려서 able to죠. 그리고 볼 수 있었지만 라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었지만 말이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day 다음에 were sophisticated hunters 그 다음에 were adapted to 그 다음에 were able to 나머지 그냥 쭉 다 적어주면 되는 거죠. 원래 문장은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being에 걸려서 sophisticated hunters being well adapted to being able to see in the dark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쪽으로 보시면 go get grow run fall turn 다음에 희용해서 있으면 모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went went extinct 멸종된 소멸된 그래서 그들은 멸종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데이는 네언덜트 사람이죠. 그러면 선사시대의 불모지 척박한 땅에서 어떤 것도 더 쓸모없어요. 어떤 것도 더 쓸모없었을 겁니다. 뭐보다요? 얘보다요. 이거보다 더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a circle of friends 인데요. 얘는 여기 있는 얘랑 같은 말이죠. sociability 얘랑 같은 말이니까 얘가 가장 쓸모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useful 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빼면 가장 중요한 게 a circle of friends 친구들의 여기서 circle은 one 이라고도 쓰이고요. 범위 이라고도 쓰이게 되겠고요. 모임 집단 이라고도 쓰이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 다음에 was 다음에 the most useful 이라고 그냥 최상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 모임 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화적인 생물학자들은 믿게 되죠. 사회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복잡한 뇌의 진화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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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들은 보여주게 돼요. 13만 년 전에 이르기까지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150마일을 150마일 이상을 이동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거래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음식을 나누고 분명히 여러가지 소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150마일 이상을 여행을 한 것은 이상인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게 돼요. 화석 증거로써 말이죠. 됐죠? 그러면 화석 증거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안데르탈 인들하고 달리 호모 사피엔스의 사회적인 그룹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가족을 훨씬 넘어서게 돼요. 모든 이러한 관계 망을 기억하고요. 누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상당한 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또한 필요하죠. 길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석기 시대의 초기의 야생지역에서 수십 편방마일 수백 편방마일을 건너서 지나서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너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죠. 즉 너는 나가서 네가 직접 나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네가 마지막에 그들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야 되고요. 그들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네가 상상도 해야 되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모두 있어야 되냐면 길을 찾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공간 인지도 있어야 되겠고요. 방향감도 있어야 되겠고요. 너의 마음속에 그 지역에 대한 지도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돌아다닐 수 있는 동기도 있어야 돼요. 캐나다인인 연료학자 AB라는 사람은 무엇을 믿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모든 이러한 특성들을 발달시켰구나라고 믿게 돼요. 무엇을 하면서요.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뇌는 준비되게 되었어요. 길을 찾도록 준비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한편 네언데르트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만큼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간능력을 기르기 기른 적이 없죠. 비록 그들은 아주 정교한 사냥꾼이고요. 추위에 잘 적응을 했고요.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지만 말이죠. 그들은 멸종이 되었죠. 선사시대의 불모지에서 친구 관계 모임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제문을 가서 보실게요. 여기에서 지금 주제문은 이거죠.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서 말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됐죠. 이 세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색으로요.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은 사회성을 말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고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력 처리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요. 길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복잡한 내가 발달되고 진화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가서 볼게요. 여기 이거 자체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 전체적으로 다 간단하게 말하면 얘로 인해서 내가 진화 발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주어고요. 이거에 대한 목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셔도 돼요. 트레이트 쉐이프 그 다음에 가십 이라고 해서 얘가 가십을 그냥 동서로 봐서요. 수다 떨다 라고 보셔도 되죠.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가십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수다 떨기 위해서 얘를 그냥 하나의 동서로 보셔도 됩니다. maintain 은 유지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어순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이거 어순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헤드 투에 걸려서 go out visit remember imagine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attributes 명사로 특성 특징 이라고 쓰인다는 거 봐주시고요. keep in touch within 관계를 믿다 관계를 유지하다 이렇게 되겠죠. became become primed for 무엇에 대한 준비를 하다 무엇에 대한 준비가 되다 라는 말이고요. despite 는 전치사 이기 때문에 빙 이고요. 빙 에 걸려서 sophisticated hunters 빙 에 걸려서 well adapted to 빙 에 걸려서 able to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닌는 데이는 내 한 달 될 사람이고요. go 다음에 현용사가 있으니까 뭐 하게 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얘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지금 같은 말로 쓰인 게 a circle of friends 이게 되는 거죠. 친구 모임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1번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소셜네트워크가 뭐가 됐냐 진화의 이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거고요. 2번에 있는 거 유즐리스는 유즐리스는 유즈풀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자 이번 거는 이제 43부터 45번이고요. 보시자고요. 너는 have been 매우 좋은 아이였다 오래 엠마야. 오늘 밤 산타할아버지가 드랍바이 들릴 것이다. 우리 집에요. 그래서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간접 목적어 직전 목적어죠. 프레젠트 여기서 선물이고요. 마샤가 그녀의 어린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요. 너도 마찬가지야 프레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샤는 원했습니다. 그녀의 두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had been especially 특히나 had been hard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마샤한테요. 그녀는 이랬어요. 낮 밤으로 밤낮으로 일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요. 바위가 있으니까 전치사 4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직전복적어 얘가 지금 간전복적어 여기 앞에 전치사 4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날 밤에 after 모든 사람들이 잠자러 갔어요. go to bed 잠자러 갔을 때 엠마가 천천히 침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걔는 took out 페이지 하나를 페이지 하나를 끄집어냈죠. 어디에서? 그의 공책에서 페이지 하나를 찢었어요. 페이지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편지를 쓰기 위해서요. 산타 할아버지한테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니까 제게리명사고요. 자기 자신한테 속삭였어요. 무엇을 하면서요? 쓰면서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산타죠? 미소를 주시고요. a few few가 있으니까요. few하고요. a few가 있으면 얘네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되고요. little little a little은 셀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단수명사가 오면 돼요.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few가 있으니까 smiles laughs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소와 웃음을 주세요. 누구한테요? 우리 엄마한테요. 그녀는 doesn't laugh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엄마는 많이 웃지 않아요. 여기서 웃는 것은 셀 수 없으니까 멋지겠죠. 그리고 당신이 보내어 줄 수 있어요? a few 마찬가지로 셀 수 있으니까 toys죠. 플레드에게 마찬가지로 선물을 좀 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산타죠. 엠마는 접었어요. 그 편지를 두 번 접었어요. seal 그리고는 봉했습니다. seal이라는 것은 명사로 쓰면 물개라고도 쓰이고요. 동사로 쓰면 봉하다. 봉투를 봉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봉했습니다. 어디에? 봉투 안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닫았어요. 꽉 잠갔습니다. 그녀는 두었어요. 그 봉투를 바깥에 the front door 정문 바깥에 두었어요. 그리고 잠자러 갔습니다. 됐죠? 그래서 엠마는요 came running up to her mother 마샤한테 달려서 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요. 엄마 산타가 정말로 강조죠? 강조에 두에요. 정말로 왔어요. 지난 밤에요. 마샤는 웃었습니다. 분사금을 생각을 하면서 캔디와 쿠키죠. Must have pp 뭐했음이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고요. found에 대한 목적이 이쪽으로 간죠. 이쪽으로 정리해드리면 find는 발견하다 과거형 pp형 found는 설립하다 건립하다 과거형 pp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했음이 틀림없냐면 그녀의 양말에서 마샤가 마샤의 양말에서 캔디와 쿠키를 발견했을 그러니까 마샤가 아유 엠마가 엠마의 양말에서 발견했음이 틀림없을 캔디와 쿠키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너 좋으니? 이라는 거죠. 엠마야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 밤에 들어요? 라고 한 거죠. 네 그것들은 멋져요 라는 거죠. 여기서 데이는 선물이죠. 프레드도 좋아해요. 그의 장략감을요.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마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정동사죠. 그래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샤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헤드 비컴 캔디와 쿠키가 장략감이 되었는지 하룻밤만의 말이죠. 하우절이니까 명사절이고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죠. 그래서 마샤는 달려갔어요. 엠마의 방으로요. 그리고 봤어요. 작은 빨간색 박스를 봤죠. 걔는 죽격관계대명사 반쯤 열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다. 과거시대죠. 자 무릎을 꿇었고요. 글랜스 앞을 안을 봤어요. 뭐하기 위해서 그 박스의 컨텐트 명사로 내용물이고요. 효용사로 쓰면 만족한 이라고 쓰이는 것이죠. 여기서는 내용 내용물 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내용물을 보기 위해서 안을 봤어요. 박스는 가지고 있었죠. 몇몇 인형 장략감들 명약감들 수많은 작은 여기서는 그냥 작은 이에요. 수많은 작은 캔디와 쿠키들이 있었어요. 엄마라는 거고요. 이것이 산타에게서 온 당신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한 것이죠. 엠마는 말했습니다. holding out 카드를 잡았어요. 어디로? 마샤 엄마 쪽으로 카드 하나를 든 채로 이렇게 말했어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 as she was puzzled 죠. 퍼즐은 동사로 쓰면 당황하게 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게 되면서라는 것이고요. 요게 원래 문장이고요. 분사 구문으로 다 제껴지는 것이죠. 그녀는 그 카드를 열었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너희들 이거 하나 봐주셔야 될 건 노트랑 메모랑 사인이랑 노디스 공지사항들은 그리고 책들도 다 얘네가 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엠마의 엄마의 어머님께 매우 매우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아멜리아입니다. 나는 발견했어요. 당신 아이 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가 지각동사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다시요. 지각동사가 있으면 지각동사는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얘가 하면 동사원형이라 아이인지 얘가 당하면 피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아이의 편지가 블러잉 날리는 걸 봤어요. 어쿠로스 더 스트릿 어젯밤에 그 건너편 도로에서 이렇게 날리는 걸 봤죠. 나는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to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얘네가 다 같은 말이죠. 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뭐하게 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받아주세요. 제발 선물을요. 크리스마스 인사라고 받아주세요. 마샤는 느꼈어요. 얘도 지각동사죠. 그래서 falling down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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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내려서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천천히 뱀 뱀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tears 죠. 자 tear 얘라고 읽으면 눈물이고요. tear 라고 읽으면 tear 라고 읽으면 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이어 동사예요. 그래서 wipe off 하면은 중간에 명사 대명사 들어갈 수 있고요. 뒤에 명사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대명사는 못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요게 wipe off 뱀 이라고는 안됩니다. 여기서 댐은 앞에 있는 tears 를 받기 때문에 복수로만 취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댐이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눈물을 천천히 훔쳤고요. 그리고는 그녀의 딸을 그녀의 딸을 여기가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말했지 엠마야 센터 할아버지가 오실 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자 올해 올해에 매우 좋은 매우 착한 아이였어. 엠마야 오늘 밤에 센터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실 거야. 너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마샤는 그녀의 어린 딸한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프레이드 그리고 덧붙였죠. 그래서 마샤는 그녀의 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매우 많은 걸 더 많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힘들었어요. 마샤한테요. 마샤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요.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려고 했을 때 엠마는 천천히 침대에서 나왔어요. 엠마는 공책 한 페이지를 찢었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기 위해서요. 그녀는 자기 자신한테 속삭였죠. 편지를 쓰면서요. 산타 할아버지 쓰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쓴 거죠. 산타 할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미소와 웃음을 좀 가져다 주세요. 엄마는 요새 거의 많이 웃지 않아요. 그리고 프레이즈한테 몇몇 인형을 좀 몇 개의 인형을 좀 주세요. 엠마는 종이를 두 번 접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봉투 안에 넣었죠. 그리고는 봉투를 현관 밖에 두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잠자러 갔어요. 엠마는 다음날 아침에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산타가 지난밤에 정말로 왔어요. 마샤는 엠마가 그녀의 양말 안에서 발견했음이 틀림없을 것 같은 캔디와 쿠키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좋아 좋으니?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은 거 좋아? 네 멋져요. 프레드도 그의 장려감을 매우 좋아해요. 마샤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궁금했죠. 궁금해하다 놀람 경의 방황하다 배회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궁금했어요. 캔디하고 쿠키가 하룻밤만에 어떻게 장려감이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마샤는 엠마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작은 빨간색 박스를 보았죠. 반쯤 열려져 있는 무릎을 꿇고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봤어요. 그 내용물을 보기 위해서요. 그 박스는 몇 가지 장려감이 있었어요. 수많은 작은 캔디와 쿠키들 라고요. 엄마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시는 거야 라고 엠마가 카드를 잡고 엄마 쪽으로 향했어요. 당황스러워 하면서 그 편지를 열었어요. 그 편지는 다음과 같았어요. 엠마의 엄마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나는 아멜리아 이고요. 당신은 당신 아이의 편지가 어젯밤에 도로 건너편에서 나부끼는 걸 봤어요. 나는 감동을 받았고요.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선물을 크리스마스 인사라고 받아주세요. 마샤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내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훔쳤고요. 그녀의 딸을 안아주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엠마 내가 말했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제문 참 그렇네요. 여기서 지금 주제문은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요. 음. 여기에서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잘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이거 스마일링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드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 전치사 4 바위가 있어서 전치사 4 쓰인 거 봐주시고요. 요우 표현 어퓨가 있으니까 복습 명상 웃음은 셀 수 없으니까 멋지 트와이스 니까 두 번 접었다라는 거고요. 이스 앞에 있는 레더 하나 편지 하나 썼으니까 이시예요. 강조의 두 구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추측이고요. 파운드에 대한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있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confused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반쯤 열려져 있습니다. 하우절 들어간 거 명사절로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wonder 궁금해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든 채 말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는 당황해 하면서 이게 지금 원래 문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스 앞에 있는 card를 받으니까 이시라고 쓰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각동사 blow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annot help but 이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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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elt가 지각동사에서 falling 그리고 tears 를 받으니까 damn wipe damn off 이렇게 된 거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부정으로 묻기 때문에 확인 사살이에요. 확실한 거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마샤가 자신의 방에서 작은 빨간 상자를 보았다 는 아니죠. 마샤가 엄마고요. 자신의 방이 아니라 딸의 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